컨트롤 속성 지정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은 이론 폴더의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안에서 섹션 두 번째 예제 파일입니다. 출제 유형 1번 파일을 불러오셔서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요. 급여 조회폼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본문에서요. TXT 화면에 속성 시트가 좀 표시가 되어야 되겠네요.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TXT 4번을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을 4번 필드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두 번째 TXT 이름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탭에서 이름 그 다음 TXT 부서는 부서 필드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 TXT 직위는 직위 필드 연결하겠습니다. TXT 기본급은 기본급 필드랑 연결하겠습니다. TXT 수당합계는 수당합계 필드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필드에 바운드시키시오 라는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본문에 TXT 총액을 선택하신 다음 총액은 기본급 조금 전에 연결하셨던 기본급 필드와 수당합계 데이터를 더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는 기본급이라는 필드명을 대가로 묶어서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기본급 더하기 수당합계라고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대가로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하시려면 직접 여러분이 입력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시고요. 다음 두 번째 TXT 총 소득세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에 온번에 오셔서요. 소득세라는 소득세는 총액의 10% 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액이라는 필드가 따로 없어요. 총액은 바로 왼쪽에 TXT 총액에서 구해놓은 값을 가져다가는 하시고요. 컨트롤에 있는 값을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TXT 총액 곱하기 0.1 10% 라고 되어 있으니까 0.1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TXT 기타세에서는요. 소득세의 30% 그럼 소득세에서 구한 값을 가져다가 곱하기 0.3 하겠습니다. 라고요. 는 하시고요. TXT 소득세에서 구한 값을 가져다가 곱하기 30%니까 0.3 이라고 입력합니다. 실수령액 선택하시고요. TXT 실수령액은 총액과 소득세와 기타세를 이용합니다. 는 하시고요. TXT 소득세에서 총액에서 구한 값을 가져다가 다시 더하기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총액에서 마이너스 TXT TXT 소득세 구한 값을 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TXT 기타세에서 구한 값을 빼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계산식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폼 머리끌에 다음과 같이 레이블 컨트롤을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급여 조회 폼에 폼 머리끌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폼 머리끌에 본문과 살짝 크기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 크기 조절하신 다음에 위쪽에 4번부터 실수령에까지 레이블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셔서요. 아래쪽으로 좀 옮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향키 이용하셔서 아래쪽으로 이동해 주시고 위치가 좀 확보가 되시면 이제 레이블 위쪽에다가 사원별 급여 총액이라는 제목을 만드시면 되는데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레이블은 세 번째 도구에 있어요. 레이블을 클릭하시고요. 현재 기본급 정도의 위치에다가 드래그 한번 하십니다. 소득세까지 드래그 위치 정도의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사원별 급여 내역이라고 입력하십니다. 사원별 급여 내역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하셨던 레이블을 선택하신 다음에 속성 시트에 가셔서요. 일단은 모두 탭에 가셔서 이름부터 수정할까요. LBL 제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캡션은 직접 입력하셨고요. 형식입니다. 형식 탭에 가셔가지고요. 글꼴이 굴림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글꼴 이름에서 굴림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가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를 16으로 바꾸시고요. 글꼴 두께가 현재 보통인데요.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 맞춤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 한번 합니다. 가운데 맞춤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그림자 효과를 지정한다 라고 하시면요. 특수 효과에 가셔서요. 특수 효과를 가셔서 그림자 효과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특수 효과 여기 있습니다. 현재 기본인데 그림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있는 폰 머리끌의 레이블 컨트롤 생성하는 작업까지 만드는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본문에 있는 모든 텍스트 상자의 컨트롤을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려면 이렇게 본문에 눈금자에서 클릭하시면 모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할 수 있고요. 텍스트 상자의 컨트롤의 특수 효과를 형식 탭에 가셔서 특수 효과를 현재 오목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으로 바꾸라고 했고요. 테두리 스타일을 현재 가는 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타일이죠. 스타일에 가서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투명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으로 바꾸라. 네.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본문에서요. 본문에서 TXT 기본급과 TXT 기본급 기본급이 여기 있어요. TXT 기본급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TXT 수당 합계 TXT 총액 TXT 소득세 TXT 기타세 TXT 실수령액까지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은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편집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요. 잠금을 예로 해주시면 돼요. 사용자가 편집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금을 예로 하시고요. 다시 본문에서요. TXT 4번을 선택하시고요. 4번의 컨트롤은 포커스를 가질 수 없도록 하세요. 그러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 사용 가능을 안요. 라시면 포커스를 가질 수 없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탭에 가질 수 없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일곱 번째 폼 바닷글 영역에서 전체 총액의 합격을 표시되도록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요. 폼 바닷글의 이쪽 부분에다가요. 총액 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텍스 상자를 만들라는 거네요.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텍스 상자를 선택하신 다음 위치가 기타 세부터 큼직하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 크기로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 텍스 마법사 텍스 상자 마법사가 뜨시면 마침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 상자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컨트롤 이름을 얘의 텍스 상자의 컨트롤 이름을 모두 탭에 가셔서 이름 부분입니다. 살짝 위로 올리시고요. 이름이 텍스 41로 나오는데요. 얘를 txt 총액합으로 바꾸래요. 총액합으로 바꾸시고 레이블에 가셔서 얘는 캡션에서 바꾸셔도 돼요. 총액합으로 바꾸래요. 아 레이블이죠. 레이블에 캡션에 오셔서 캡션에 오셔서 총액합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컨트롤 이름도 바꾸셨고 레이블은 총액합으로 표시대로 설정하였습니다. 또 하나 폰 바닥글 영역에 전체 총액의 합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우리 조금 전에 만드셨던 txt 총액 합에다가 데이터 탭에 컨트롤 음본에다가 합을 구하셔야 돼요. 전체 총액의 합계를 표시하시려면 총액의 합계 총액의 합은 기본급 또하기 수당 합계 합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기본급 또하기 수당 합계 합을 구해서 총액 합으로 표시하시면 돼요. 컨트롤 음본에 오셔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기본급 필드명을 정확하게 입력하시려면 이렇게 대가로 묶어주시면 돼요. 기본급 도하기 수당 합계 필드의 값을 가져다가 더한 다음에 그거를 썸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모든 숫자 텍스트에 모든 숫자 데이터 컨트롤은 통화로 설정하고 숫자라고 하면 직위는 아니겠죠? 기본급부터 시작하겠죠? 본문에 모든 숫자 데이터 컨트롤은 기본급 선택하시고 txt 기본급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txt 수당 합계 그 다음에 총액 소득세 기타세 실수령액 그 다음 아래쪽에 총액 합까지 선택합니다. 컨트롤을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동시에 선택하신 다음에요. 형식을 통화로 바꾸라고 했어요. 형식에 오셔서 통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오른쪽 맞춤을 하래요. 오른쪽 맞춤 홈에 가셔서 텍스트에 오른쪽 맞춤 하겠습니다. 라고 텍스트 맞춤을 오른쪽 맞춤 한번 해주시고요. 텍스트 맞춤 이쪽에서 하셔도 돼요. 오른쪽 맞춤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본문의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탭 순서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본문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탭 순서 클릭하시고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하래요. txt 4번이 먼저 오고요. 두 번째가 이름이 옵니다. 4번 이름 그 다음에 부서 부서가 세 번째 오고요. 그 다음에 직위가 오고요. 네 번째 직위 그 다음에 기본급 그 다음에 수당합계 txt 총액 소득세 기타세 실수령에 순서대로 지정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네 그래서 살짝 크기를 좀 크게 할게요. 이렇게 되셨고요. 탭의 순서까지 설정하시면 9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10번 문제는요. 폼 바닥을 왼쪽 하단에 지금 보면 이렇게 명령 단추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하단에 다음 지시에 따라서 명령 단추를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제시된 그림을 먼저 보시면 옆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요. 마지막에 닫기라는 명령 단추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명령 단추는 단추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클릭하고 나서 옆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일단은 하십니다. 하고 나면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 명령 단추를 누르면요. 폼이 닫히도록 설정하래요. 폼 작업에 가서 폼을 닫겠습니다. 종류는 폼 작업 매크로 함수는 폼을 닫겠다. 다음 누르시고요. 제시된 그림은 아니에요. 그럼 텍스트에 가셔서요. 닫기라고 입력되어 있어요. 닫기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시고요. 내가 만든 지금 만든 명령 단추의 이름은요. cmd 닫기라고 이름을 정하래요. cmd 닫기라고 이름을 만드시고 마침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작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얘네들을 동시에 다 선택을 하세요. 선까지 선택이 되면 안되고요. 명령 단추들만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우선은 크기가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정렬에 가셔서 정렬에 가셔서 크기 공간에 가셔서요. 일단은 가장 넓은 넓이 가장 넓은 넓이에 맞춰서 크기를 닫기가 좀 커져야 되겠죠. 다시 한번 선택이 해제됐네요. 다시 크기 공간에 가셔서 가장 긴 길이에 맞춰서 크기를 좀 조절할게요. 그리고 나서 위치가 들쑥날쑥 해요. 맞춤에 가셔서 위쪽으로 한번 맞춰요. 그 다음 다시 맞춤에 가셔서요. 왼쪽 맞춤을 하면 순서대로 따다닥 붙여서 표시가 되겠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같이 명령 단추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와 맞춤까지 서식을 지정하시면 돼요. 폼 바닥글에 11번이 명령 단추들을 화면과 같이 위쪽을 기준으로 동일한 높이에 위치하도록 맞추시요. 라는 작업을 하셨고요. 1번부터 11번까지 작업한 내용 일단은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폼 보기 한번 확인할게요. 현재 4번부터 수당 합계까지는 다 각각의 필드를 연결해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총액부터 소득세 기타세 실수령액은 여러분이 계산식 더하기 사칙연산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셨습니다. 위쪽에 제목 만드셨고요. 본문에 대해서 투명 효과를 주셔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식 통화형식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쪽 맞춤 총액 합의 제시된 그림과 같이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유형의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액세스 파일을 직접 열어서 하나씩 실습하시면 되고 저는 목소리만 들으시면서 맞게 하고 있나 라고 잠깐 확인하는 작업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출제 유형을 실습하기 위해서요. 현재 작업하셨던 파일은 닫기 한번 하고요. 다른 파일 열기 찾아보기 가셔서 여러분의 컴퓨터 설치해 놓으셨던 데이터베이스 이론의 두 번째 섹션 2에 가셔서 출제 2를 불러오겠습니다. 그 다음 열기 클릭하시고요. 화면에 보안 경고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컨텐츠 사용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출제 유형 에서는 지역 매출 폼을 지역 매출 폼을 다음 지시 상황에 따라서 완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한번 하시고요. 얘는 탭 보기 형식 이네요. 이 상태에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바꾸시고 싶을 때는 파일에 가셔서 옵션 에 가셔서 우리 현재 데이터베이스 탭 순서가 아니라 창 불러오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할게요.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와 세로에 눈금자가 교차하는 부분을 폼속성 클릭하셔서요. 기본 보기가 현재 데이터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개 레코드를 같이 볼 수 있는 연속 폼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연속 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본문에서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판매 수량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온본을 판매 수량 선택합니다. TXT 매출액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온본에 오셔서 매출액 선택합니다. TXT 숲 매출액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온본에 오셔서 숲 매출액 선택하시고요. 세개에 대해서 각각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세번째 폼 바닥 글에서요. TXT 판매 횟수라고 되어 있는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매출 횟수가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온본에 다가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카운터 함수 이용하시면 되고요. C-O-U-N-T 가로열고 별표 입력하고 가로닫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폼 바닥 글에서요. 폼 바닥 글 아래쪽에 클릭하면 TXT 매출액 합계 그 다음에 TXT 숲 매출액 합계 컨트롤 에 대해서 매출액 과 숲 매출액 합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 온본에 오셔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는 하시고요. 썸 함수를 통해서 순 매출 처음에는 매출액 이죠. 매출액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가로닫고 엔터 그 다음 형식은 문제 봤더니 통화 형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통화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TXT 숲 매출액 합계를 형식을 통화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오셔서 컨트롤 온본 에다가 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가로열고 순 매출액 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본문 컨트롤 에 대해서 본문을 선택하신 다음에 탭 순서를 설정하라고 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탭 순서 현재 지역명이 먼저 와 있는데요. 지역 코드 가 첫 번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역명 상품명 판매 수량 매출액 순 매출액 순이익률 하나만 바꾸시면 되네요.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본문에서요. TXT 수익률이라고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 하나 선택하시고요. 수익률 컨트롤 에는 판매 수량 필드 값이 20 이상 일 경우 컨트롤 온본 에 오셔서요. IIF 만약에요. 판매 수량 의 필드 값이요. 수량 의 값이 크거나 같다. 2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10%를 10%를 입력하실 때는 0.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II의 경우는 5%를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0.05 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조건에 만족하면 0.1 만족하지 않으면 0.05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값을 형식 탭에 가셔서 백분율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수점 자릿수는요. 한자리까지 문제에서 한자리로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수 자릿수를 1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폼 바닷글 에서요. 폼 바닷글 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지역 학계 그 다음에 지역 평균 에 대해서는 폼 지역 코드 컨트롤 를 이용하여 TXT 지역 판매 현황 테이블 에서 매출액 합계 평균 표시 설정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코드는 컨트롤 온번이 지역 코드 입니다. 네 확인 한번 해주시구요. TXT 지역 합계 오셔서 그 다음 컨트롤 온번에다가 조건에 만족한 지역 코드에 해당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는 하시고 디썸 이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할 건데요. 첫 번째는 필드를 가줍니다. 어떤 필드에 합계를 구하시겠습니까? 문제에서 TXT 지역 지금 문제가 7번이죠. TXT 지역 합계는 탐매 현황 테이블에서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실제 합계를 구하는 필드는 매출액 입니다. 매출액 이라고 입력 하시구요. 필드 이름은 매출액 이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그 다음 두 번째 도메인 에선 어떤 테이블에 가서 가져오실 거냐면 판매 현황 테이블에 가서 매출액 을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그냥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만족 해야 되겠죠. 아까 보셨던 지역 코드라는 필드가 TXT 지역 코드에서 입력된 값과 같은 조건의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TXT 지역 연결된 지역 코드 필드와 같다라는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되셨으면 제가 빠트린 게 있나 한번 볼게요.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고요. 지역 첫 번째 Dsum 이라는 함수로 입력 했고요. 그 다음 매출액 같고요. 심표 판매 현황에 도메인에 큰 따옴표가 안 들어가 있어요. 뒤에는 돼 있고 앞에는 안 돼 있어서 오류가 표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 평균 선택 하겠습니다. 동일 하구요. 함수만 달라요. 함수만 는 DAVERAGE 에서 DAVG 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매출액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을 일단 입력하시고 심표 테이블의 이름 판매 현황 테이블에 가서 판매 현황 테이블에 가서 매출액 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조건은요. 아까 지역 코드가요. 지역 코드가 같습니까? TXT 지역 코드에서 선택된 값과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 디 AVERAGE 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7번까지 살펴보셨고요. 8번 문제입니다. 폼 바닥글 왼쪽 하단에 현재 명령 단추가 3개가 있는데요. 하나를 더 만드네요. 오른쪽 마지막 레코드 이동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명령 단추 선택하시고 드래그 한번 하시는데 우리는 얘는 레코드 탐색에 가셔서요.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하겠다. 문제에서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하도록 설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그림이네요. 그림이고요. 이동이라는 그림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이름은 CMD 마지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MD 마지막 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침을 누르십니다. 네 만들고 놨는데요. 9번에서 폼 바닥글의 명령 단추들을 화면과 같이 정렬하시오. 그럼 4개만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일단은 정렬해 가셔서 맞춤해 가셔서 첫번째 위쪽 맞춤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맞춤해 가셔서 왼쪽 맞춤 한번 해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정렬 상태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지역명 필드의 값이 서울인 경우에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데요. 누구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냐면 TXT 판매 수량 판매 수량과 TXT 매출액 시프트 누른 상태 선택 TXT 매출액 인지 잠깐 확인할게요. TXT 매출액 맞네요. 컨트롤 키나 시프트를 이용하셔서요. 두 개 컨택스 상자를 선택하시고요. 두 개 대해서만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은 폼 디자인 도구의 서식 탭을 누르세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 가셔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는데요. 식은 어떻게 작성하시냐면 지역명 필드의 값이요. 서울과 같습니까? 라고요. 지역명 필드 대가로 묶으시고요. 그 값이 서울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문자 처리하셔서 입력합니다. 지역명 필드가 서울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배경 색깔을 배경 색깔 채우기 색깔이죠. 배경 색깔을 녹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녹색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아래쪽에 아래쪽에 TXT 순매출액 합계입니다. TXT 순매출액 합계가 우리 썸함수를 통해서 구해놨는데요. 이 값을요.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다가 구한 값 앞에다가요. 마름모 모양과 순매출액도 표시하고요. 뒤에다가 원자도 좀 표시하네요. 그리고 마름모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먼저요.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모양을 하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 한 칸 띄울까요? 여기에다가 순매출액 이라고 입력하시고 순매출액 한 칸 띄우고 콜론 입력하시고 한 칸 띄우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신 다음에 M% 연산자 표시된 문구를 먼저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순매출액을 구한 값을 또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포맷함수를 사용합니다. 포맷 함수 이용하시고요. 값은 썸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신표 그 뒤에다가 형식을 샵 컴마 샵 샵 0일 때는 0이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을 입력하시고 원자까지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 뒤에 또 마름모가 필요하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마름모 모양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포맷에 대한 가루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요. 우선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나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포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폼보기 클릭하시면 지금은 이제 탭 보기 상태라서 내용이 좀 많이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우선은 연속폼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각각의 판매 수량과 매출액과 순매출액의 데이터가 잘 연결되어 있고요. 판매 횟수가 현재 59 라고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매출액 합계가 잘 구해져 있는가 확인하시면 되고요. 매출액 합계 그 다음에 순매출액 합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죠? 수익률이죠. 수익률이 20 이상이면 10%, 5%, 100분율의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와 평균값이 구해져 있는가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명령 단추 만들어져 있는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인데요. 조건부 서식이 현재 대구가 아니라 서울에 대해서만 조건부 서식을 작성해 놨어요. 그래서 서울에 해당한 데이터가 이렇게 서식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아래쪽에 순매출액에 대해서 문제 제시된 형식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